분노 유발자는요. 바로 아동학대와 살해입니다. 작년 2월이었습니다. 컴컴한 방 안에서 커튼 끈으로 팔다리가 묶이고 16시간 동안이나 의자에 결박된 채로 방치된 아이. 계모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당하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12살 A군.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당시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었는데요. 숨진 A군의 몸에는 다리에만 200개가 넘는 학대 흔적이 있었고 38kg이던 몸무게가 1년 만에 29.5kg까지 줄어들 정도로 상당히 굶주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도 뉴스를 보면서 엄청 분노를 했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검찰이 이 아이를 학대한 계모에게 사형을 고용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이 계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을 해서 계모에 대해서는 사형을 고용했고요.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계모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가 아니라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을 해서 1심 재판부 판단이 계모에 대해서는 징역 17년형, 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3년밖에 선고되지 않았고요. 지난달 2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결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걸 다툰 것 같은데 값음 아픈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되짚어보죠. 12살 A군이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편의점으로 들어갑니다. 음료수를 골라서 이렇게 빈자리로 가는데 의자를 빼는 모습조차 보기에도 상당히 힘겨워 보이고요. 음료수를 마시다가도 한참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이요. A군이 숨지기 하루 전날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기만 해도 너무 아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이는데 저 모습이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학대가요.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지만 실제 저 영상을 봤었는데 아예 힘없는 표정이 지금까지도 잊히지가 않는데요. 이 아이는 바로 다음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다시 살아나지는 못했습니다. 부검이 소견에 따르면 둘력으로 인한 손상이 쌓이고 쌓인 것이 이번 사망의 원인이다. 이렇게 부검이는 밝혔습니다. 둘력이라는 게 뭉툭한 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은 뭔가 둘력으로 인한 뭐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해졌다. 맞았다. 그것으로. 그래서 사망했다. 네. 맞습니다. 당시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요. 다리에 있는 상처만 200곳이 넘었다고 하고요. 찢어진 상처, 뾰족한 것으로 찔린 상처, 그리고 멍든 곳, 딱지가 있는 상처 등 상처도 제각각 다 달랐다고 합니다. 30kg도 안 나간 아이 몸에 200곳이 넘는 상처가 있는 거면 지속적으로 계속 학대를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왜 이런 짓을 한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B 씨가 처음 의붓아들을 학대한 건 2022년 3월. 그러니까 사망하기 1년 전인 11살 때입니다.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드럼채로 종아리를 10차례 정도 때린 것이 폭행의 시작이었는데요. 당시 임신 중이었던 B 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하게 되자 유산을 의붓아들 탓으로 돌리면서 학대가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계모 B 씨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산만하고 말을 잘 듣지 않아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왔다라는 것이 계모 B 씨의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다가 유산까지 하게 되자 유산의 책임이 모두 11살짜리 이 아들의 책임이다라고 책임을 전가시킨 겁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이 계모 B 씨의 범행의 동기가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 있는데요. 공소장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산을 계기로 이 의붓아들을 죽여버릴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계모의 감정이 바뀌었다라고 검찰도 정확하게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면 아버지가 있으셨을 텐데 아버지는 뭐하고 계셨어요? 아니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 불화가 잦아지자 그냥 방임을 한 건데요. 이 아버지는 5년 전 A 군의 친모와 이혼을 할 당시에 자주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양육권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결국 친모는요. 이혼한 이후에 아들을 두 번밖에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키우겠다고 했으면 잘 키우셔야지. 자기 자신 없으면 그냥 친모 어머니한테 맡기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 친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너무 찢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이는 도움을 청할 때도 없이 그야말로 고립됐던 거고 체벌은 기본인데다가 학대죠. 학대죠. 그리고 방에 가두고 학교도 보내지 않고 이랬다는 거죠. 학교를 보내지 않았던 게 제 생각에는요. 학교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 2022년 11월부터 이 계모 홈스쿨링을 한다는 명목으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뭘 시켰냐. 아이가요. 11살짜리 어리잖아요. 아침잠이 얼마나 많을까 싶은데 아이를 아침 6시에 깨워서요.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성경 필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2시간 내에 이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벌을 또 세운 건데요. 감금을 시키거나 이 사건도 사실 감금을 하다가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감금을 시키거나 장시간 벌을 세웠습니다. 어떤 벌을 세웠는지 좀 살펴보면 한두 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 꿇고 손을 들게 했고요. 또는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5시간 동안 아이를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벌을 세우기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학대의 빈도수와 정도 점점 더 세졌습니다. 더 소름끼치는 건요. 그 홈캠이라 그러죠.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아예 이런 모습을 지켜봤다고 하고요. 감시도 했다고 합니다. 하루나 아이가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치고 아파하고 아예 잠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홈캠으로 지켜보면서도 혹시나 이런 학대 사실이 발각될까 봐 이렇게 아파하는 아이를 그냥 방치했다고 합니다. 앞서 사망 전날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먹는 CCTV 모습 보면서 다들 마음이 아팠는데 이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 아이는 제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랬다면서요. 이건 뭡니까? 이 계모 B씨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철저하다 치밀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2018년에 아이가 산만하다라면서 정신과를 데려갔고요. ADHD 약 또 심지어 조현병 약까지 처방받아서 아이에게 먹였다고 합니다. 가정 환경을 숨기고 아이의 문제 행동만 부각해서요. 2023년도까지 이 어린 아이를 정신과에 무려 42번 정도 정신과 진료를 받겠다는 겁니다. 진료 기록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이 계모에게 정신적으로 지배당했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내용 한번 보시죠. 네. 진료 기록에 의하면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나만 집중하면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나는 괜찮게 지내는 것 같다고 했었고요. 숨지기 3주 전에는 내가 자꾸 거짓말을 해서 엄마가 속상해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탓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신과는 엄마 아빠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가 자기 탓으로 하고 있는 게 너무 속상해요. 그렇습니다. 학대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이 계모의 사랑을 갈구했던 아이의 처절한 마지막 모습인 것 같은데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사건 바로 전날이죠. 16시간 동안 이 커튼 끈에 묶여서 감금당한 후에도요. 그날 오후에 엄마에게 침대에 누워있는 이 계모에게 찾아가서 아이가 잘못했다면서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요. 그런데도 이 계모 너무 매정하게 자신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양손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아이는 밀어버리는 이 충격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세게 부딪히게 되고요. 영영 깨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에 걸친 누적된 학대. 그 학대로 인한 통증으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아이. 마지막까지 엄마에게 사랑을 갈고 하면서 다가갔다가 밀쳐서. 아이고 참. 이거 고해 아닙니까? 이거는 검찰도 그렇게 보고요.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장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계모는 학대로 인해 의부다들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뭐 살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동학대 살해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친부에 대해서는 상습 아동학대 또 아동유기방임죄가 적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친부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사망할 당시에 집에 없었기 때문에 이 계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죄가 적용이 됐던 건데요. 한 가지 더 가슴 아픈 건요. 이 사건 재판에 친모. 정말 아이를 떠나보내고 두 번밖에 면접 교섭하지 못했던 이 친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친모가 법정에서 했던 말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픈데요. 친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몸은 전신이 피멍으로 뒤덮여 있고 골반뼈가 마치 가죽을 걸쳐놓은 것처럼 말라 있었다. 또 많이 찔린 상처로 아이의 몸이 가득 찼었다라는 거예요. 아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친아버지가 몰랐다는 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친모가 오열하고 분노를 했습니다. 진짜 어머니께서는 잘 키워줄 거라고 믿고 아버지께 맡겼는데 넘기고 나서 굉장히 후회하셨을 것 같아요. 이 친모는 임신과 유산으로 신체적으로 쇄약해 있었고 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공황증세의 자제력을 잃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습니까? 검찰에서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된다라면서 계모에게 살해죄를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면서 아동학대 살인죄, 살해죄가 아니라 아동상해 치사죄를 적용해서 계모에 대해서 징역 17년형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배경에는 예를 들어 아동에게 어떤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적으로 때리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하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더라도 재판부가 당시 판결 내용을 선고할 때요. 당시 재판장에 있던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서 재판이 중지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어진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17년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판결 결과에 대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이 되어야겠지만요.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동상해 치사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요. 법정 유기징역형의 최대한이 징역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대구판 돌려치기 사건이라고 유명한 대구에서 발생한 강간살인미수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성인이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50년형이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정말 방어에 취약한 아동을 상대로 했고요.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7년형이다. 좀 많이 아쉬움이 나는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1심 판결이죠. 그럼 검찰이 분명히 2심으로 가자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쭉 갔을 것 같고 이걸로 끝났으면 이건 좀 그렇잖아요. 지금은 항소심 재판이 1심 결과 17년형과 동일한 형을 2심에서도 재판부가 선고를 했고요. 판결이 확정이 되어서 17년으로? 그래요? B씨는요. 약 4개월 동안 87번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 당시 수감 중에 출산한 갓난아기를 안고 나왔다고 합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은 아이는 어떡하고. 그러니까요. 갓난아기면 본인 아이가 있었던 거네요? 태어난 아내 그새. 자기 아이도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죠? 아이고 참. 친어머니 인터뷰 내용이 있네요. 친어머니 인터뷰 내용 한번 들어보죠. 가정의 회복을 위해 선처를 바란다고 이렇게 다뤄나는 모습들이 너무 그냥 엑장이 무너진 기분이고 오늘 재판 결과는 아예 말이 안 되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한 마디 말도 탈 수 없는데 아이를 처참하게 죽음을 이르게 만든 두 사람은 거짓말과 모른다는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의 심상공개와 토벌이 강화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A군의 마지막 모습은 죽기 전날 편의점에서 음료수 사 먹던 그 힘없는 그 모습이었고요. 그 이후로 개모 B씨에 대한 엄벌 탄원이 쏟아졌습니다.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도 사임계를 제출하고 국선 변호인이 변호를 맡은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 사건으로 분노했는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국민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다. 도망갈 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간 게 너무 마음 아프다. 아이는 어떤 어른도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